안녕하십니까 연남동장 입니다. 자 오늘은 옵션에 있는 루프 레코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이곳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구요. 대부분 이쪽에서 이렇게 루프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반복되는 표시가 됐죠. 우리가 한 두 마디 정도 루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레코드 가능 버튼을 눌러 주시구요.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해서 녹음을 해 보겠습니다. Take 1 입니다. Take 2 입니다. Take 3 Take 4 이런식으로 녹음을 했죠.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녹음 된 것들만 이렇게 표시가 되죠.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매칭 Alternatives 라고 나옵니다. 우리가 이렇게 4개의 보이스트랙이 만들어져 있죠. 자 첫번째 걸 볼게요. 자 들어볼까요. 자 Take 1 이라고 제가 했던 제일 처음에 나왔구요. 그 다음에 두번째 걸 눌러볼게요. 자 이런식으로 본인이 녹음한 것들을 트랙들을 하나씩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요 방법이 싫으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누르시구요.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이렇게 트랙들이 녹음 된 트랙들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.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것 이런식으로 들어볼까요. Take 4 자 이런식으로 해서 루프 레코드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저장된 트랙들을 하나씩 들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